안녕하세요.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교육이사 조형구입니다. 필라테스 자격증 취득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자격증 취득 전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만원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저희 강사 과정이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짜 장점은 10년 이상 누적된 교육의 짬세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필라테스 자격증 업체를 선정하시는 기준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필라테스 강사 과정은 기능해부학, 근육해부학, 현대재활운동학의 수십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라테스, 매트, 소도구, 리포모, 케델라, 체어, 바렐, 동작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다른 협회와 차별점은 이론을 전부 배우고 실기를 배우는 것이 아닌 매 수업마다 이론과 실습이 연결되어 현장 적용이 쉽도록 커리큘럼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입성문이 나 있습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재활필라테스와 그렇지 않은 동작들을 명확한 구분을 통해 병원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닌 초보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비전공자, 초보 강사분들도 이 과정을 들으시고 현재 많이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평가는 크게 근골격계 해부학에 대한 쪽지시험, 필라테스 동작평가, 시퀀스 작성과제, 티칭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중간중간에 진행되고 최종평가인 티칭평가는 마지막 날에 진행됩니다. 만약 평가를 한 번에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시험은 무료로 기간 제한 없이 교육 강사와 시간 예약 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과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률 94%, 취업률은 93%로 정말 잠수만 타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취업까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 내용을 현장에서 영상 촬영 후 보내드립니다. 7권의 교재가 PDF 파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시퀀스 영상 제공입니다. 협회에 교육생만 가입해서 보실 수 있는 매직바디 아카데미 온라인 사이트에 수백 개의 시퀀스가 기구별로 구분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결국 운동 동작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시퀀스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협회 졸업생 연구원들의 새로운 시퀀스가 매주 업데이트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라테스 자격증은 액자 형태로 제공되며 선생님의 자격사항을 알 수 있는 영문으로 제공됩니다. 간혹 자격증 개수를 여러 개 발급한다는 방식으로 홍보한다는 곳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자격증은 전부 민간 자격증으로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수십 개의 자격증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의 개수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것을 배웠을 때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격증은 수십 개인데 막상 현장에서 회원 케어가 전혀 안 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희 국제재활필라테스업회 매직바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4,300여 명의 필라테스 강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의 건강한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교육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만약 교육에 만족 못하실 경우 100%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